얼마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조갑재와 중기재와 이준석과 하태경이 선거 부정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지만 10월 11일 국정원 감사는 선관위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거짓말을 해왔던 걸 우리 함께 말해준 겁니다 선거 결과도 바꿀 수가 있고 사전투표에서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용기도 외부에서 얼마든지 이런 불인따할 수 있는 걸 국정원이 밝혀낸 겁니다 kbs가 여러분들 핵심은 피했지만 메인 아홉치 뉴스에 4번씩이나 여러분들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파 시민들 가운데 60% 정도는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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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투표지 방지에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조차 여러분들 관절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할 수가 없으면 그것까지 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대통령한테 무슨 밥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 살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가 여러분 공정하게 좀 실시될 수 있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여러분들 국힘이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좀 상시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10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 절차에 대한 개순안을 내놓기 전에 제가 아는 한 12월 25일 날 처음으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의 말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합의를 받는데 한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위조투표지 제조의 필수적인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했고 선관위는 계속해서 위조투표지 제조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쏙 빠진 개순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선관위가 승리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사소하게 보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저는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에 이름될 그런 정체를 잃어버리는데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학교로 봅니다 국힘이 질기지도 못하고 모질지도 못하고 악착같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냥 물렁물렁한 인간들인 겁니다 그들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국민들을 구하는 일인 것을 그들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총대를 매냐 내가 왜 선관위하고 척을 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도 지금까지 9번의 이름들 공직선거에서만 마찬가지로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게 되면 선거는 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9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이 가능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서브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덕분을 조작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더블당이 200석을 훨씬 넘게 되는 단독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선이고 탄핵이고 모든 게 여러분 지금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한 체력들이 국회에서 여러분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약과에 불과할 겁니다 그 세월을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런 지하에 살아야 된 겁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뭐가 여러분들 남아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역사적인 해안을 못 갖춘 그런 국힘의 거지 떼그리 같은 인간들이 그걸 포기한 겁니다 너무나 뼈아픈 일인 겁니다 이제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봤듯이 민초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 표를 너희가 왜 도독질해 가냐 너희가 뭔데 위조투표 이렇게 만드냐 투표관리관이 그냥 투표소에 있을 건데 도장 찍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걸 인쇄로 하냐 이 인간들아 집 하나 팔고 자동차나 팔아도 개인 인감을 뭡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지 어느 인간이 인감을 인쇄를 해 가지고 인쇄 이미지를 뭡니까 인감도장 가름을 쏜 인간들이 어딨냐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선거 없습니다 다음 선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1월 1일인데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가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게 망하는 일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4월 10일 선거 이전에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거 항의를 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 오는 투표자들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 찍으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고 그거를 관철시킬 그런 용기나 기계나 행동력이 우리한테 없다 그러면 그냥 애들하고 같이 노예로 사는 겁니다 개뜩같은 세상에서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player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좋막